저희 인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입니다 오늘 슈퍼주니 너요 이 자리를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태국 대만 홍콩 아시아에서 이곳을 찾아봐주셨는데요 일단 일본어로 인쇄 한번 드려볼까요? 네 그럴까요?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슈퍼주니 어디? 아 오늘 저녁에 진쇄 감사합니다 우리 규현씨께서 중국어로 인쇄 좀 먼저 드릴게요 아 여러분 슈퍼주니 다시 진쇄 풀고 샤시어링 네 여러분 슈퍼주니 아 진쇄님은 인쇄 제이제 제이제 진쇄님은 진쇄님은 태국 부탁드립니다 태국 부탁드립니다 태국 부탁드립니다 이건나는 바지 않겠죠? 손 모으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와디카 We are 슈퍼주니어 후 이 시간인 능성산시 하호재 백가원 스티 고콩콩 좋습니다 어 다음 곡을 좀 저에게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죠? 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이런 붙은 이런 분 같은 사람들 이 자리에 또 없습니다 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 같은 사람 또 들려드릴게요 어